드릴게요. 네. 일단은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축제이니까 하루 즐거운 날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 최고위원 출마한 거에 대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시면 좋겠고요.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은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파이팅! 피스!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